여기 계신 우리 멋있으신 성도님은 지금 뇌졸중 중풍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지팡이 없이는 걸으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왼쪽 하반신에 편마비가 있으셨고요. 양쪽 무릎 관절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으셔서 이렇게 걷고 움직이는 것을 거의 10년 동안 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처음 오셨거든요. 오늘 지팡이 없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오늘 너무 은혜로 받으셨다고 하면서 너무나 잘 움직이고 계십니다. 무릎의 통증도 사라졌고 걷지 못하던 다리로 걷고 계십니다. 치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